자 오늘은 27강 현재 시제의 다양한 의미를 공부할 건데 여기서부터는 동사의 시제편으로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이전 영상에서 이 시제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편에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혹시 다 아쉬운 학생들이 있을까봐 이 시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우리가 이미 입문편에서도 시제에 대해서 다루었단 말이야 입문편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현재진행, 과거진행, 미래진행, 현재 완료에 대해서 배웠고 이 기본편에서는 나머지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이 이번에 영어의 전체 시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줄게 영어에는 말이지 총 12개의 시제가 있는데 이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너희가 이 시제편을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야 자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동사의 특징이야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문장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제는 주어를 배웠어 이제는 동사를 볼 때 시제를 좀 보자라는 의미야 그래서 영어에서는 말이지 총 시제가 12개의 시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정리할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라는 시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본 시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동사인 두, 하다라는 동사가 있으면 현재인 경우는 두 아니면 더스를 쓰겠지 해석은요 하다라고 하면 되겠지 과거면 그렇지 did, 했다 미래면요 그렇지 모든 동사 이렇게 위를 써버리면 미래의 의미가 된다 그랬어 그래서 한다, 했다, 할 것이다 해석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진행시가 있는데 말이지 진행 같은 경우는 기본이 비동사에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시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비동사를 m, a, is를 쓰고 동사 이런 식으로 ing를 붙여버리면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현재 진행시가 되는 거고요 과거 진행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과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was 또는 월을 써주고 동사 이렇게 ing를 붙여버리면 하고 있는 중이었다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비동사의 미래 형태인 will, b를 써주고 동사에 이런 식으로 ing를 붙여버리면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형태가 have plus pp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have plus pp have done 또는 3인치 단수인 경우는 has plus pp has done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have라고 하는 시제를 과거로 바꿔가지고 have plus pp 형태를 취한다 미래 완료 같은 경우는 그렇지 will have pp 형태를 취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마지막 완료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완료 시제라는 거하고 진행 시제가 더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완료라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가 have plus pp 형태를 취해요 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에 진행 시가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b동사 쓰고요 동사 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의식이 합해지면서 have b동사의 pp 형태인 been 그리고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한다라는 거지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have 에다가 현재 시제를 쓰면 되겠지 그래서 have been ing 이런 형태를 취하는 거고요 3인 단수인 경우는 has been ing 형태를 취하겠지 그러면 과거 완료 진행은요 그렇지 이 have 에다가 head 얘를 쓰고 head been 동사의 ing 미래 완료 진행은요 will have been ing 형태를 취하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12개의 시제가 있는데 이제는 시제에 대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럼 27강 현재 시제의 다양한 의미인데 우리가 이미 입문편에서 현재 시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현재 시제에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은 입문편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이 기본편에서는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정도 위주로만 알려줄게 이 현재 시제 같은 경우는 해석하는 데 아무 무리가 없잖니 그는 갑니다 대부분의 행성은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너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해석하는 데는 아무 무리가 없고 혹시라도 너희가 문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시간 조건 부사 절에서 미래의 시제를 대신한다 이 부분은 혹시 내신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분만 좀 설명해 줄게 여기 보면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문장 시작했지 그러면 접속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구조란 말이야 이때 이 when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동사할 때 정조해서 가면 돼 네가 평범한 것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요? 평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너는 집중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을 라고 했어 다시 한번 네가 평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범한 것을 할 때 너는 세상에 집중을 받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네가 평범한 것을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했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 잖니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will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제를 써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이라든가 조건 부사절 안에서는 말이지 이 현재의 시제가 미래의 시제를 대신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말이지 여기다가 do 쓸래? will do 쓸래? 라고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런 정도가 혹시나 내신 시험에 나올 수는 있다는 거야 if도 마찬가지야 if 주어 동사, 주어 동사지 만약에 주어가 동사하면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네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역경을 만약에 네가 역경을 경험하지 않으면 너는 알지 못할 겁니다 무엇을? 너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라고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어가 동사를 하면 주어가 동사 할 거야 이런 의미란 말이야 했어 안 했어? 안 한 거잖니 그럼 여기다가 미래의 시제인 will not 해가지고 want that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야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는 걸 알아두라고요 그래서 want를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여기 바로 밑에 지금 의문이 나와있지 s2ness 같은 경우도 시간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결국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주어가 동사할 것이다 네가 꿈을 쫓기 시작하자마자 모든 것이 너의 삶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것을 하자마자 뒤에 것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했어 안 했어? 아직 안 한 거지 그래서 미래 시제를 써야 할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시간부사절에서는 말이지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라고 했다고요 알겠지? 자 28강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will 하고 동사언용을 써버리면 이게 미래 시제인지 알지 그리고 해석할 때 아무런 무리가 없겠지 너 자신을 존경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라고요 그래서 해석상에도 아무 무리가 없고 문법이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 의외로 애들이 be about to 잘 모르더라고 be about to be new to 얘는 암기해두자 아마 will 이라던가 be going to 같은 경우도 같다 라고 해가지고 너희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 원래 현재 진행인데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 시제로 해석이 되기도 해 그리고 be to 용법 해가지고 be to가 will의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거지 그래서 be about to be due to 해가지고 얘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두자 be about to는 막 ~~ 하려는 참이다 be due to는 ~~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꼭 암기하자 자 29강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현재 완료의 기본 형태는 have plus pp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었어 그리고 현재 완료의 의미는 과거에 시작한 일이 현재에 완료되는 것 이걸 의미하고요 정확히 말하면 과거의 행동이 현재와 연결되거나 현재 영향을 주는 편이다 라고 했어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은 무언 무언 했다 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하지만 굳이 시제에 집어넣으면 얘는 현재 시제에 대한 하나 또 알아두자 현재 완료 같은 경우는 기속용법 병업용법 완료용법 결과용법 이것을 너희가 암기했었잖아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게 무슨 용법인지도 물어봤단 말이야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전혀 안 물어보지 단지 have plus pp를 해석할 때 최대한 부드럽게 해석하는 거 이걸 연습하면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for가 있으면 계속용법이고요 ever가 있으면 경험용법이고요 just가 있으면 완료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고 고등학교 때는 현재 완료용법을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시제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고 대부분 뭐 뭐 했다 라고 해석하면 대부분 다 맞아 그리고 현재 완료용법이 시험으로 나오는 경우는 고등학교 때는 거의 없어 자 그런데 내신에서는 말이지 이 현재 완료용법이 어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나오는 방식이 뻔해 여기 어법 문제 나온 것처럼 동사야 동사에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에 한 시점이 발생하는 거지 어떤 과거 한 시점에 뭐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단 말이야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그늘에 오늘 왜냐하면요 누군가가 동사 나와 있구요 나무를 심었다는데 오래전에 라고 했어 대놓고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잖니 과거 한 시점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자리에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물어보면 과거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과거 시제를 쓰면 되는 거야 여기를 한번 봐볼까 앤서울타워가 얘가 주어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앤서울타워가 상징이다 서울에 since 얘 같은 경우는 뜻이 두 개 있어 ~~ 이후로 라는 뜻도 있고요 ~~ 때문에 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오픈했습니다 대중에게 1980년에 라고 했어 얘 같은 경우는 1980년에 그것이 오픈된 이후로 라는 뜻이야 그러면 오픈된 게 과거잖니 근데 그 과거 이후로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 과거부터 쭉 이런 말은 포함하잖니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연결돼 있는 거지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지 그래서 내신에서는 말이지 현재 완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자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와 진행시가 더해지는 거야 결국 현재 완료는 헤브 플러스 pp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진행 같은 경우는 비동사 쓰고 동사 이렇게 아닌지를 쓰는 건데요 이 두 개의 시제가 더해지다 보니까 헤브 쓰고 비동사의 pp 형태인 빈을 써주고 동사 이런 식으로 ing를 쓴다는 거지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이 돼 있고 지금도 머무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쭉 해왔다 라고 해석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요 그 아이가 헤브 pp 비동사의 ing 울고 있는데 과거부터 쭉 울고 있고 지금도 울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언제부터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후부터요 라고 했어 자 이제 과거 완료를 배울 건데 과거 완료라는 것은 여기 과거 시제가 있다 그런데 이 과거보다 더 과거를 우리가 영어에서는 대과거라고 해 그래서 과거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 과거에 완료됐단 말이야 과거완료용법 같은 경우도 계속용법 경험용법 완료용법 결과용법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거의 나오지 않고 단지 의미만 잘 파악해도 과거보다 더 전에 해왔던 일이 과거에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과거완료 같은 경우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접속사가 존재한다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과거야 그러면 이 동사가 과거보다 더 전에 발생했니 동시에 발생했니 이걸 가지고 과거 쓸래 과거 완료 쓸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 피아니스트가 2주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연주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럼 참석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시절단 말이야 그러면 아팠던 것은 그 전에 아팠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헤드 피피 시절에 쓴 거라고요 근데 우리말로 이렇게 헤드 피피에 대한 말이 없기 때문에 해석할 때 아팠다 참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학생들이 was 라고 써버리면 이게 맞는 줄 안다고 그래서 과거를 쓸지 과거를 쓸지는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여기도 봐보자 이 because라고 하는 접사가 보이지 그리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보인단 말이야 나는 알아봤어 나는 글을 이전에 봤어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글을 알아본 게 과거래요 그러면 그 전에 봤으니까 알아봤대 그럼 그 전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보다 더 전에 발생했지 대과거야 이런 경우에 헤드 피피를 쓰는 거라고요 자 이제 미래의 완료를 공부할 건데 미래의 완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헤브 플러스 피피 형태에다가 위를 써가지고 이렇게 미래의 완료 형태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재 과거 미래가 있을 때 이 미래의 한 시점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마무리 돼 라는 의미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경험 완료 결과 용법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의 나오지 않아 말 그대로 과거 한 시점에 무언가가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녀가 졸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을 다음 달에 라고 했지 다음 달이라고 하는 이 과거 한 시점에 이 동사가 완료가 돼 라는 의미라고요 이런 정도 의미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이제 31강을 공부할 건데 이 31강에 투부 정사하고 동명사의 완료형은 조금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로도 나오기 괜찮은 거고요 영장 문제도 또 괜찮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자 일단 투부 정사하고 동명사의 완료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뭘 배웠니 투부 정사 동명사 둘 다 동사에 툴을 붙이거나 동사에 아인지를 붙여가지고 얘는 더 이상 이제는 동사 아닙니다 라고 했지 하지만 동시에 동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동사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고요 이 동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이 동사라고 하는 거에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제를 가지고요 두 번째 테를 가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단어에서는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니 결국 투부 정사와 동사도 시제를 가질 수가 있어 왜? 동사의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동사라고 하는 것은요 시제가 시비시제가 있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투부 정사도 시비시제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투부 정사 같은 경우는 시제가 두 가지 밖에 없어 기본 시제 완료 시제 그래서 이제까지는 투동사 원형만 투부 정사인 줄 알았지 이제는 투부 정사에 포함시키는 거야 그러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원래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겠지 그리고 동사가 아닌 투부 정사가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지 이때 투동사 원형을 써버리면 여기 있는 동사와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사건이야 그런데 이 동사보다 이 동사가 그 이전에 발생했어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투부 정사원형을 쓴다는 거지 동사도 마찬가지야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요 동사에 ing가 있습니다 그냥 동사 ing를 써버리면 이 동사하고 이 동사는 같은 시기에 발생한 거야 하지만 이 동사보다 이 동사가 이전에 발생하면 having pp 형태를 쓴다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는 말이지 투부 정사가 투동사원형 투부 pp 동명사가 동사 ing having pp 두 개의 형태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알아두자 그러면 예문을 봐 볼까 일단 주어하고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시제가 언제야 그렇지 현재야 그리고 투부러스 봤더니 투동사원형이 아니라 투 have pp 입니다 투 have pp 형태를 가지고 있어 버리면 이 동사보다 그 전에 발생한 거야 만족스럽다 라고 하는게 현재라면 트라이라 하는 것은 과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나는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투가 나와버리면 일반적으로 만족하다 라고 하는 감정의 이유가 나와 무엇무엇 해서 만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트라이 시도하다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작년에 라고 했어 그러면 작년에 시도를 했던 것을 지금 나는 만족스러워해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그냥 투 트라이를 쓸지 투 헤브 pp 를 쓸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투 헤브 pp 가 맞겠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업보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도 주어 보이고 동사 보이는데 여기는 deny라는 동사네 무엇무엇을 부정하다 부인하다 뜻이야 얘 같은 경우는 뒤에 동사의 ing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라고 했었어 그래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원래 이 making 얘를 써야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having pp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수를 만든 것은 이 과거보다 그 전 사건이구나 라는 거지 그래서 그가 부인했던 것은 과 거야 실수를 한 것은 더 과 거야 얘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하지 대사 해석할 때는 그가 부인했습니다 심각한 실수를 했던 것을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 나와 있지 주어하고 동사 주어하고 동사 얘 같은 경우는 to 동사 운영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얘는 that 절로 이 동사의 목조 자리에 문장이 오는 거야 당연히 대시라고 하는 것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따라와야겠지 똑같이 이 to 부정사한 주체를 왜 안 썼어요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이 주어와 같으니까요 라고 해가지고 이 주어 자리에 희를 쓴 거지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데 to 동사 아니라 to have pp 라는 것은 이 동사보다 이전에 발생한 거란 말이야 결국 UFO를 본 것은 주장했던 것보다 더 전에 과거보다 더 전에 이게 바로 뭐야 head plus pp 형태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희 쓰고 동사 자리에 head plus pp 형태를 쓰는 거야 그래서 head seen 얘를 쓰면 되겠지 여기도 it was helpful it was helpful 하고 이 to 부정사를 이렇게 대절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to 동사 운영을 취하고 있지만 대 절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문장에 와야 돼 주어 동사 이 동사한 주체는 내용상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i를 써줬고요 이제는 동사를 써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to 동사 운영이 아니라 to have a pp 라는 말은 이 동사보다 이전에 발생하는 말이야 얘가 과거래요 라고 하면 얘는 뭘 써야겠어 그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head plus pp 형태를 써줘야겠지 그래서 head pp reviewed 여기 같은 경우는 동사에 ing로 문장이 시작했지 동명사 주어네 얘가 동명사가 주어고요 여기 지금 동사가 보이고 있어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에 동사 ing 형태가 그냥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having plus pp 형태를 취하고 있지 실패했던 것 그것이 의미하진 않습니다 네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모든 것에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동사의 시제가 언제야 그렇지 현재 시란 말이야 그러면 실패한 것이라고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have a pp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얘는 과거겠구나 그래서 여기 동사 자리에다가 과거 시제인 failed를 쓰면 되겠지 나는 꽤나 자랑스러워합니다 라고 했어 본동사의 시제가 현재구나 라는 게 보일 거야 그리고 of라고 하는 전지사가 보이고요 전지사 다음에 동사를 했을 거면 아인집 지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complete 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having pp 형태를 취하고 있지 동명사의 완룡이구나 라는 거 그러면 이 동사보다 그 전에 발생한 거야 그래서 얘가 현재이기 때문에 이 시제는 나중에 과거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주어가 i가 이미 있으니까 동사 자리에 과거 시제를 쓰러 가자 그래서 completed 여기도 주어가 보이고 동사 보이고 있지 동사의 시제가 현재구나 라는 것이 보일 거야 그리고 뒤에 to 문사를 봤더니 to have pp 형태를 취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이 동사보다 그 전에 발생한 사건이구나 라는 거야 결국 이 문장에서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자리에 과거 시제를 쓰면 되겠지 이렇게 존 바딘은 유일한 과학자입니다 어떤 과학자냐 하면 두 개의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 분야에서 라고 했어 존 바딘은 유일한 과학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의 수익을 받고 있지 그래서 물리학 부분에서 두 개의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이다 이렇게 이제 천열명 문제제 한번 봐볼까 여기도 주어하고 동사 보이고 있지 대절 있고요 다시 주어하고 동사 보이고 있는데 얘를 to 부정사 또는 말이지 동명사를 이용해서 바꾸라 그랬어 그런데 보니까 시제가 어때 과거 과거 시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제하고 이 시제 같기 때문에 그냥 to 동사 운영 형태를 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to donate 2번 같은 경우는 본동사는 말이지 현재거든 그런데 대절 안에 있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과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discover 라고 하는 이 시제가 본동사 보다 이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는 to have 그래서 to have discovered 여기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이게 본동사야 이 본동사가 현재 완료 시제지 그리고 여기 대절 안에 있는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란 말이야 얘는 현재 완료 시제로써 얘는 현재 시제에 넣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현재 얘는 과거래요 그러면 본동사 보다 이전에 발생했네요 그래서 to have pp를 넣어도 괜찮고 having pp를 넣어도 괜찮은 거야 얘 같은 경우는 빈칸이 두 개이기 때문에 having pp 형태가 맞겠지 그래서 having 쓰고요 이 live의 pp 형태인 lived를 쓰면 되겠지 얘는 본동사가 현재고요 그리고 이 대절 안에 있는 이 시제가 미래란 말이야 여기는 전지사 뒤에 동사 형태를 쓸 거기 때문에 전지사 뒤에 동사의 ing를 쓰거나 또는요 having pp를 씁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본동사가 현재고요 대절 안에 있는 시제가 미래야 having pp를 쓰는 경우는 이 본동사보다 이 동사가 이전에 발생해야 돼 얘가 이전에 발생한 거니 아니지 미래인 경우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같은 시제로 본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인지를 쓰면 되겠지 그런데 왜 칸이 두 개예요 라고 하면 여기 보면은 앞에 주어가 쉬야 아 얘 의미상의 주어 기억나지 그래서 우리가 동사는 win이라는 동사에 이렇게 ing를 붙여가지고 winning 이를 쓸 거야 그런데 여기 있는 본동사의 주어와 이 동사하는 주어가 다르지 이런 경우에 이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고 그랬지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래서 여기다가 her를 써줘야겠지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완료형 같은 경우는 영장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영장 문제도 함께 해 보도록 하자 일단 주어 그는 동사는 부인했다 라고 해가지고 부인했다 해서 과거형이 나와있지 그럼 일단 주어 동사를 써 보자 그래서 denied 자금을 받았던 것을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deny 같은 경우 원래 뒤에 동사의 ing만을 목적으로 취해요 라고 했어 그러면 받은 것이기 때문에 receive에 ing를 붙이면 되지만 받았던 것 해가지고 이 동사보다 그 전에 발생했지 그렇기 때문에 having pp 형태를 취할 거야 그래서 having pp 로 받았던 것을 그리고 뒤에 이 receive에 목적어인 자금 이걸 써주면 되겠지 6번에 제프는 이게 주어고요 ~~처럼 보인다 라는게 동사란 말이야 이때 이 sim 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거야 우리 저번에 애웠지 sim to 동사 원형 ~~인 것 같다 ~~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sim을 쓸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 얘가 본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어 하고 c 를 맞춰서 현재 c 를 썼는데 참인 단수입니다 s 붙여야지 그리고 to 를 쓸 건데 마감 기한을 잊어버렸던 것처럼 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동사보다 그 이전에 발생했지 그래서 to have pp 형태를 취할 거야 그래서 to have forgotten 그리고 이 forget 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어인 이 마감기한을 뒤에 써준 거지 그 블로거는 얘가 주어고요 고발을 당했다 라고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be accused of 가 고발되다 라는 뜻이야 이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시제가 과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was accused of 를 쓸 거야 그리고 이 of 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를 쓸 거면 동사 ing 를 붙이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사 자리에 우리가 이 위반하다 라는 동사를 쓸 건데 위반했던 것에 대해서라고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of 의 목적어 자리에 그냥 동사 ing 를 써야겠지 그래서 having pp 그래서 having pp 형태를 취하고 이 violate의 목적어인 저작권을 뒤에 써줬어 내 지갑이 내 지갑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유일한 것은 아니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이 b 동사 뒤에 유일한 것 얘를 쓸 거야 the only thing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라졌던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유일한 것 이라고 하는 것을 수식해 주는 거지 이 같은 경우는 to 부정사를 가지고서 이 thing을 수식해 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사라진이 아니라 사라졌던이네 그러면 to 동사 운영이 아니라 to have pp 형태를 써야겠지 그래서 to have disappeared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됐어 자 오늘은 27강부터 31강까지 시제 부분을 전체를 마무리 했어 중요한 것 위주 문법 문제 나올 수 있는 것 또는 영장 문제 나올 수 있는 것 위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혹시 이 시제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는 학생들은 입문편을 참고했으면 좋겠어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 안녕